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러 쏘드입니다. 이번에는 택배가 새롭게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올린걸 기억하시나요? 슬림 플스가 이번에 두번째로 당첨이 됐다는 소식으로 공지사항을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소니쪽에서 제가 이벤트의 취지가 플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플스를 드리고 이렇게 좀 더 체험하시길 좀 원한다 라는 취지여서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다른 상품으로 바꿔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온게 이겁니다. 월드 오브 파이덜 펜타지 오리지널 트랙 사인 정말로 사인 이에요 마커로 한게 보이죠 마커로 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중요한건 이 ostcd가 2명 2명 이어가지구 아 이 2명이래 20명 이어가지구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애초에 20명 플러스에서 제가 한 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애초에 전화통화 전화통화를 할 때부터 재고가 남은게 ost밖에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 했는데 살짝 좀 아쉽긴 하죠 그냥 진짜 철판을 깔고 그냥 플스를 달라고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냥 아마 제가 그냥 그 사이트에서 제 아이디랑 주소랑 찍혀가지고 더 이상 이벤트에 참여 못한 참여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네 ost로 ost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많이 아쉽네요 소포가 노란색 소포로 왔는데 네 앞부분은 제 주소랑 그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구요 좀 치우고 팝니다 팝니다 35,000엔 35,000엔으로 팝니다 뭐 한국에서는 35,000원에서 40,000원까지 판매를 할 것 같구요 근데 배송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여기까지 오는데 배송비용이 있으니까 40,000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구요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 오리지널 트랙 스퀘어 애닉스 이렇게 일본어가 듣혀져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알지를 못해요 초점이 잘 안 맞히네요 초점이 왜 이러지? 초점이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 일본어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받은 지가 꽤 됐어요 한 일주일, 2주일을 다 돼가는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도 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지다가 지워지면 어떡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안에는 뭐 이상하게 서포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더 없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 사운드 트랙 자꾸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련번호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뒷부분에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스퀘어 엔엑스 뮤직 그러니까 사이트 가시면 팔아요 제가 가니까 파이널 판타지 관련된 것도 팔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얼티메이스로 샀기 때문에 사운드 트랙을 더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월호판도 아마 살 것 같아요 월호판도 일단 지금은 클로즈 베타 하는 게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클로즈 베타 게임을 다 즐겨보고 그 다음에 영식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호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젠가 22일인가 그때쯤에 아마 파이널 판타지 업데이트도 또 하니까요 아무튼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게 되어 있죠 이제 캐릭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귀여워서 디스크가 W 비쳐 보이네요 조심조심 비치지 않게 O W 이기만 해봐 아니네 FF 아 월호판 와우 이기만 할래 아닙니다 F F 이렇게 CD로 총 CD는 4장이고 한 CD에 W 그리고 두번째 CD에 O 세번째 CD에 F 네번째 CD에 F 이렇게 해서 월호판 이라고 느낌을 내네요 뒷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뒷부분은 CD 때문에 CD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CD를 빼고 CD 하나씩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고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려나? 근데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월호판 이라고 적혀져 있고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CD는 여기에 원래 살 표시 이것도 CD를 떼고 두번째 CD인데 이것도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번째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게임 자체를 안해봤기 때문에 원래 게임을 해보고 리뷰를 올릴까 하다가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가지고 게임 하나가 65,000원 정도 합니다 선인장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특이하게 특이하게 뭔가가 있어요 CD 위에 W 가 있었던 자리구요 여기가 O 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두번째 CD 그리고 F 세번째 CD 또 F 세번째 CD 다 있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캐릭터가 아까전에 하나 아까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캐릭터가 이렇게 있구요 뭐 봤던 것들이 좀 느껴지 있긴 해요 아마 이쪽이 13인 것 같고 이쪽이 세븐인 것 같고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클라우드가 보이고 라이트닝이 보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 안에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벌려지는 것 같은데 있네요 뭔가 더 있어요 아 엽서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뭔가가 특전 같은 게 주어지는데 이거 코드인데 뭔가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봅시다 원래 이런 거는 좀 아 여기 영어로 적혀있네요 이노센트 월드 오브 그리모아 월드 오브 뷰티 리네 멜로디 뭔가 되게 많아요 빅토리 멜로디 리프레싱 멜로디 월드 오브 아이스 멜로디가 되게 많고 시리어스 멜로디 이게 주인공인 것 같아요 주인공 이것도 주인공이죠 이쪽 여자 쪽 이렇게 1cd에는 뭐가 들어있고 2cd에는 뭐가 들어있고 3cd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 같고 이건 이렇게 뭐 ost에 관련된 인터뷰 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본어만 할 수 있다면 좀 아쉽네요 일본어로 못 한다는 게 일본어로 못 한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이게 캐릭터 주인공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작은 캐릭터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큰 캐릭터보단 작은 캐릭터로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죄송해요 뭔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뒷장에는 없고 이게 전부이고 일단 이거 넣고 일단 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쿠폰을 가려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그냥 멤버십 쿠폰 인 것 같아요 이걸 사서 인증을 하면은 뭔가 뭐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대로 다시 잘 안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넣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게 이걸 빼서 그냥 끼워놔야겠다 다시 CD도 끼우고 한번 들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 물론 있긴 있어요 집에 그 CD 넣을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따로 뭐 사던 아니면은 물론 그 그 데스크탑에 CD 넣는 게 있긴 한데 데스크탑은 잘 안 쓰다 보니까 아 이거 앞에도 앞에도 열려 있네 이게 그래 그래 이렇게 써야지 넣는 줄 알았네 제가 이상하게 열었었네요 네 이렇게 이거는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일단 워라판을 해봐야지 뭔가 되게 괜찮게 재밌게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텐데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입장지도 다시 쌀게요 네 그래도 뭐 이벤트 당첨됐는데 안 받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슬림이 있었다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후회일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영상의 질은 높일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 솔직히 요즘에는 플세를 잘 안 쓰긴 해서 네 여기까지 워라판 사운드트랙 네 개발자분 싸인까지 있는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어 OST를 들어봐야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판 15도 OST가 좋았던 것만큼 네 워라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워라판도 나중에 게임을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구요 되게 아쉽네요 근데 솔직히 제가 원했던 거는 원화였는데 원화였는데 원화가 아니라 OST를 준다고 하시니까 아 이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테이션 네이버 블로그 또는 네이버 포스트에서 제가 이벤트를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쪽은 대행업체고 직접적으로 상품을 주는 건 소니에요 소니 소니 인터테인먼트 코리아 가 주는데 대행업체에서는 내가 덧글을 잘 썼다고 당첨을 시켜줬어요 근데 소니에서 이분 저번에 콜 오브 뷰티로 플레이스테이션 당첨된 분 아니시냐 하면서 어떻게 또 걸리냐고 대행업체한테 말을 걸었대요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빼면서 저에게 말을 저에게 전화를 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필수는 못 얻게 되었고 다른 분이 얻게 되었는데 그걸 공지사항으로 해줬은 그걸 공지사항으로 누가 걸렸는지 그러니까 진짜 나보다 좀 더 덧글을 잘 쓴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스트에는 없어요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알림이나 그런 문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누구한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대행업체분이 좀 좀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거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어떻게 막 철판을 깔고 막 필수를 달라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오로판 OST 개발자 싸인이드라고 한 걸 받게 되었구요 저는 만족은 합니다 그래도 오로판을 오로판을 또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팔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도 기념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린다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 여러분 네